화살을 좀 약간 예측해야 돼요 날아가는 속도가 있어서 한조 트레이시가 두명이나 있어 겐지도 재밌어요 마스터이 같은데 한조 한번 갑니다 트레이서 거의 르블랑 느낌 에코 비슷해 에코 힐러, 탱커, 딜러 다 있구만 봐봐 이거 맞추기만 하면 돼 근데 이게 좀 타격이 더미가 좀 짧거든 그게 문제긴 한데 좋은 자리에서 계속해서 연속으로 팍 팍 팍 2스킬 한 다음에 튕겨서 팍팍팍팍 팍 자식부터 화살 바꿔가지고 박아 놓으면 애들 위치 확인하고 팍 팍 그 다음에 궁차면 이타타케 맛을 잘 먹겠습니다 로 먹으면 되는 거죠 여기 여기 여긴 내가 해봤어 여기 이맵은 해봤어 여기 암시자리 아름 제가 이거 사실 FPS는 맵입니다 맵 맵을 익숙해져야 그 다음에 셧발 아니겠습니까 호잇 호잇 해외 가 3 공격하는거야 우리 0 고 한ifik 이 쪽에서 온단 말이야? 맞았죠? 어디서 쏘니? 맞고 있는건가? 아하 스포트로 바꿔서 애들 위치 좀 저기 있는거 같은데? 봐바 바스티온이네 바스티온 먹어야돼 가서 얘들아 맞았죠? 맞았죠? 이따타키마스 발사함 애들 도망가야지 뭐 처치하고 한명 저거 왔다 죽이고 봐바 자리 잘 잡으면 얼마나 센데? 함조 모아가지고 구멍이나 싸주고 시프트해서 애들 위치 확인해주고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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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녀석 니 거점은 낼거야 우리 거점 먹어야되는데 어디야? 저기옵수 있는거 같애 어디여긴가? 여기있구만 화물을 호위해야돼 아 저거 호위하는거구나 계속 앞으로 가면서 죽였고 와서 맞았죠? 엄청 쎕니다 죽였고 안돼 스턴 누가 막아줘 매크리 매크리 힐러있으니까 잘산다잉 그쵸 있는거랑 없는거랑 오케이 저 위에 바스티온 포탑 죽였어요 매크리가 날 노리고 있구만 엄청난 도움이 됐죠? 저거 장난 아니었죠 지금 저 녀석 나도 스턴 전졌어 별일 아니었어 쟤 아까전에 완전 발렸던 애야 내가 근데 호위에 대해서 이제 다른애로 바뀌어야 되는데 멍둥줄 25% 그게 무슨 상관이야 죽이기만 하면 되지 호위만 하면 되지 애들 자리잡고 있을텐데 이거 계속 미는거거든 어디갔어 이놈들 없어 애들이 여기다 딱기 마스 씁니다 아 살 좀 저기있거든 아 이따타까마스 아 아 아 와따타까마스 나갔죠 아 이 녀석 라인하르트 이거 레거다 말해 자 이제 여기까지 밀었으니까 어 얘로 바꿔 정크랫 어딨어 정크랫 정크랫 어딨지 아 여깄다 이제 앞으로 계속 가면 되거든 정크랫이나 아니면 탱커 하는게 나을거 같애 우리가 이것도 아주 손쉽게 가고 있거든요 계속 밀어줘야돼 아 어 오깨 죽었죠 이겁고 겐지다 겐지 겐지衝 새끼 올거야 쟤네가 여기서 돌려서 오는 길이거든? 어디갔지? 이놈들 아무도 없어 어? 호호오오오오 와아아아아아 죽어라! 오지마! 어? 올 텐데 올 때가 됐는데 뻔하게 너네들 생각은 아! 바스티온이다 바스티온 저기 터델 있어 계속 쏘면 됐는데 괜히 앞으로 가가지고 그냥 녹음 저놈이 무서워 못 움직이지만 엄청 무섭죠 어 누가 덧밟았다 자리에 따라 맵에 따라서 좋은 애들이 있어 좀만 밀면 되는데 아! 바스티온 저기있거든? 아까 거기로 돌아가가지고 나 피 왜 이렇게 없냐 근데 뭐야 끝났어 벌써? 아 노잼 노잼 그래서 내가 잘하는거 안합니다 너무 쉽게 끝나니까 금방 끝나잖아 잘 못하는거 하는건데 여러분들이 자꾸 답답하다고 하시니까 뭐야 저 녀석이야 왜 난 언제 나오냐 최고의 플레이 탑승을 잘했구만 심지어 적이잖아 와아 저거나 해보자 맨날 최고의 플레이야 저거 딱 자리 잘잡아서 뒤에 가가지고 하면 다 죽네 매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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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크리